가상 정보를 더한 증강현실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는 스트리트 뷰. 스마트폰 증강현실 앱으로 목적지까지 가는 방향을 가상의 화살표로 제시해 줍니다. 이처럼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든 증강현실은 어린이 교육에도 접목되고 있는데요. 처음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죠. 증강현실 프로그램은 제품 외관에 표시된 그림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인 프로그램과 체험적인 프로그램을 3D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였는데요. 소비자는 제품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3D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 교육에 접목된 증강현실 중 하나는 바로 유치원 혹은 가정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안전매트.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매트를 스마트폰으로 비춰보니 다양한 3D 이미지가 나타나 움직입니다. 정말 신기하고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호감을 많이 갖고 우선은 화면으로 나오니까 아이들은 더 재미있을 것 같고 교육이 제일 것 같고 한글도 나오고 영어도 나와서 애들이 금방 알 것 같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 공부뿐만이 아닌데요. 아이들은 안전매트에 접목된 증강현실을 통해 세계 여러 곳을 간접 체험할 수 있고 만나지 못한 동물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